맥에 너무나 유명한 총알 립스틱 있잖아요 그거에 리퀴드 버전으로 나왔는데 처음에 볼 땐 무슨 글로스처럼 생겨가지고 바를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발라요 되게 신기하게도 제가 바른 것처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주 매트하게 완성이 되면서 발색력이 정말 우주 최강 완전 레드립 성의자인데 저도 엄청 즐겼은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 출시되고 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뷰티풀 어워즈에서 대상을 차지할 만큼 독보적인 발색력, 지속력, 밀착력으로 우수해서 굉장히 저도 애용하고 있어요 발릴 때는 굉장히 리퀴드하게 매끈하게 발리잖아요 이게 또 마르고 나면 굉장히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기존 립스틱보다는 두께도 얇고 해서 입술에 딱 붙으면서 엄청난 발색력을 자랑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그냥 똑 떨어지게 바르셔도 되고 이 제품을 퍼뜨려주시면 이 자체로 되게 스머지가 되면서 투명감이 있으면서 소녀적인 립을 연출을 하실 때는 이렇게 퍼뜨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더 진하게 하고 가장자리는 이렇게 연하게 발색을 시켜주시면서 투톤의 립을 완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스튜디오가 아닌 야외에서 화보 촬영을 할 때 거의 끝까지 발색이 그대로 지속될 정도로 굉장히 지속력이 높아요 수정을 자주 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자주 마셔야 될 때에도 사용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